안 해, 씨발. 안 해. 야, 안 해. 다 때려쳐, 씨발. 야, 때려쳐! 때려쳐! 여러분, 그래서 말인데요. 쿠키를 드릴 겁니다. 잠깐! 여기서 쿠키를 왜 돌리는지 의문을 갖는다면 대답해 주는 게 인지상정. 세우세우는 니키드님과 구결현실 합방 컨텐츠로 쿠키를 만들었고 그 쿠키를 연말 선물로 뿌린 것이다. 일단 이렇게 되거든요. 제가 이제 안식 양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. 이것만 살아남았어요. 오빠가 만든 것만. 이거 다 뭉개지고. 먹으면 강화붙는 거야. 먹으면 장기백인가요? 아닙니다. 지속시간 얼마나 되나요? 좀 그러지 말라고요! 세우세우 쿠키쿠키 추천방식. 트위치 룰렛으로 사람을 뽑고 자기가 받아야 될 사유를 잘 설명하면 쿠키 획득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본인이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? 본인에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나요? 37년 동안 여자한테 문건 받은 적이 없어서. 가져가. 내가 너 묶음 이거 세트로 줄게. 너는 가져가야 된다. 응. 맛있게 먹어. 안녕. 네 감사합니다. 아이고 우리 트슨이. 아이고 우리 트슨이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주지. 트슨이 앞으로도 언니 많이 아껴줄거지? 당연하죠. 트슨이가 존재한다고요. 은근히. 그렇더라고. 안녕하세요. 유부남은 이제 와이프가 수제 쿠키를 구워주지 않아요. 오늘이 아니면 평생 다시는 받을 수 없겠죠. 왜 받아야 되냐 물어보진 않았는데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. 어차피 근데 형수님이 저보는 거 아신다면서요. 형수님이랑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왜 본인이 쿠키를 받아야 하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나요? 저는 다음 주에 머리를 밀어야 해서. 받아가세요. 내가 네 개 묶음으로 갖다 줄게. 꼭 받아가. 응 꼭. 그 부엌에는 먹고 뭐. 나머지는 보관하더라도. 안녕. 왜 추운 날 가니. 아휴. 마음 아프네. 파이팅. 안녕하세요. 물음표. 응. 아 빵댕이를 흔들어 보세요. 저는 안 받아도 되는데. 저기 군대 가는 특수 더 주세요. 어 안 받을 거예요? 요. 군대 가는 데 하나라도 더 먹어야죠. 저도 겨울 입대 해봐서 그 기분 알아서. 앗. 아 그렇구나. 아이 감사합니다. 님. 님 되게 착하네요. 전 저녁을 했으니까. 이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어도 될 거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일상 사시는 분께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방금 와서 어리둥절합니다. 아. 쿠키 굽는 콕방 보셨어요? 아니요. 요즘 바빠서 잘 못 왔어요. 그래요. 그럼 제가 그런 사람에게 무려. 어. 무려. 바빠서 잘 오지도 못한 사람에게. 왜 쿠키를 드려야 하는지를. 빨리 서술해 보세요. 더우네. 다른 분들이세요. 왜요. 님 드릴 건데요. 혹시 제가. 싫으세요. 제가. 드리는 쿠키는.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싫어요. 전 새우새우 방송만 봐도 배부릅니다. 아니요. 그걸 떠나서 제가 드리는 쿠키는 실려고요. 또또 그렇게. 또또 그렇게라니. 묻는 말에나 대답해 오빠. 저를 나쁜 놈으로. 맞아. 오빠는 나쁜 놈이야. 근데 오빠를 나쁜 놈 만들지 않으면. 내가 나쁜 년이 돼서 안 되겠어. 오빠는 항상 그런 식이야. 저 듣방하는데 더 나을 것 같아요. 라고요. 아니 그래서 쿠키 먹을 거냐고 안 먹을 거냐고. 약간 뭐. 알러지가 있어서 안 먹는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. 몸이 안 좋아서 단 거를 끊어서요. 다른 분 양도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어쩔 수 없네요. 몸이 안 좋은 건 좀 어쩔 수 없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본인이 왜 쿠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? 저도 안 받을게요. 다이어트 해야 돼. 왜? 왜 자꾸 다들 안 받아. 왜. 내가 그런 쿠키 맛있어. 맛없지 않아. 괜찮아. 먹을만해. 왜 안 먹어. 왜 안 먹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오하하하. 셀척거리는 새우 새우 너무 좋아. 구질구질해질 거야. 어두고 보니 어느샌가 거부만 나오는 느낌. 어? 뭐. 모르게. 왜. 암에 안 먹어. 어? 고민되네 키키키에 감사로 해 건강을 해치고 싶지는 않아 세요님 무슨 쿠키에 독이라도 넣으신 건가요? 나 어머니도 안 했어 우리끼리 먹기도 했어 방송에서 유키도 안 죽었어 아 먹을게요 라고요? 어 나는 최대한 아이싱 없는 걸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? 저 양도할게요 외국사라서 안 해 씨발 안 해 야 안 해 다 때려쳐 씨발 야 때려쳐! 때려쳐! 야 나도 너네 주기 싫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아이 씨발 다 때려, 다 때려쳐 샷자넬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받아줄 거예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이 받으셔야 될 이유는 당신이라는 존재 하나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당신이 받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 땀이가 감히 네 님들이 왜 받아야 되는지 같은 말을 한 게 제가 죄송합니다 사람이 나타났다 물결표 제가 제가 죄송해요 네 네 제가 죄송해요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새우새우 쿠키 쿠키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잘 맛있게 재밌게 드셔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쇼 아유 멀리 아유 들어가십쇼 가는 길 조심히 천안하게 들어가십쇼 네 포인트 투표하자 뭐? 받는다 안 받는다 가지고 시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쿠키 드실래요? 씨발 쿠키 쿠키 생긴 건 좀 그래도 맛있게 구웠는데 쿠키 좀 드실래요? 네 쿠키 좋아합니다 생긴 건 좀 그래도 맛있게 구웠는데 쿠키 좀 드실래요?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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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많이 많이 드리겠습니다. 많이 많이 드세요. 많이 많이 드셔드세요. 감사합니다. 끝!